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잘 맛있게 탕! 오! 루!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. 엄마! 그 다음으로 뭐하지? 그 다음 옆에 준비되어있는 물과 설탕을 냄비에 넣어주세요. 설탕 먼저? 탕? 다! 설탕! 좋아했고, 물도 다! 물도 다! 저서부터 넣어놓으면 다 돼? 중요한 건 절대로 저으면 안된대요. 이렇게 엄마가 전원을 꾹 눌러서 켜주겠습니다. 그리고 얘를 또 제일 세게! 그리고 이게 완성될 때까지 좀 기다려줄게요. 한 칸에는 없애고 끄고 있습니다.